국내 최대 종합격투기 대회 중에 하나인 로드FC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격투기 선수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격투기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에 김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진출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김해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태인 선수인데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는 김 선수를 김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먹 한 방에 심하게 요동치는 샌드백. 연신 샌드백을 때리고 있는 사람은 김해 최초 로드FC에 진출한 김태인 선수입니다. 한때는 복싱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김 선수. 하지만 상대 선수와 다툼이 벌어지면서 복싱계를 떠나게 됐습니다. 오랜 방황의 시간도 있었지만 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격투기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4년간의 고된 훈련을 견디고 최고 무대인 로드FC 선수가 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치료비도 없었고. 운동 끝나면 서빙이나 이런 일이랑 대리운전이랑 하루에 운동을 하려면 일을 한 3개 정도 알바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간은 조금 완전 이 바닥부터 배우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버티면서. 지난 2018년 마침내 데뷔전을 치는 김 선수. 첫 경기부터 화끈한 KO승을 잡아내더니 다음 상대도 45초 만에 끝내면서 팬들에게 김해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파죽의 2연승을 달리던 그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부상. 더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무리한 훈련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도 찾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얘기하면 돈입니다. 이게 20대를 다 운동으로 보내고 나니까 이제 30대에 접어들어서 또 집에 가장이기도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선수는 돈도 돈이지만 경기를 뛰지 못해 팬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시련을 딛고 다시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 선수.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에 진출해 고향인 김해를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해에서 최초로 프로라는 수식어를 달고 진출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자랑스러워해주시는데 챔피언이 되어서 김해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타격과 저돌적인 경기력으로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태희 선수. 김 선수의 복귀 경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김 선수의 복귀 경기